이명홍씨, 이제 주제 파악했나? 이명홍씨, 제발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욕인가, 칭찬인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명홍씨, 이제야 주제 파악 좀 되신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엔 효도할 기회 잡을 수 있겠죠 가수 이명홍이 오는 12월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에 일부 팬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지난 5월부터 전국투어 단독 콘서트에 나섰던 이명홍은 지난 14일 공연 마지막 무대인 서울 콘서트에서 앙코르 계획을 발표했으며 2만여석의 고척돔 입성은 트로트 가수 최초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야 주제 파악이 됐다니 무슨 말일까 이는 지난 7월 이명홍의 서울 콘서트 티켓 예매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자 생긴 말입니다 그가 1만 5천석에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나 포함 교녀들이 울고 있다 체조 경기장은 당신을 담기엔 간장 종지 체조에서 사흘이 뭐냐 하려면 한 달 내내 해라 등에 애교 섞인 불평이 이어졌으며 그러다 잠실도 작다 호남 평해에서 해라는 반응까지 나왔죠 팬카페 회원만 18몇 명을 넘어선 이명홍의 콘서트는 대표적인 티켓팅, 교케팅으로 불립니다 서울 콘서트 티켓팅에선 동우시 접속자 수 81만 명에 대기시간만 153시간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기야 이명홍은 지난 14일 서울 콘서트 무대에서 이러다 정말 호남 평해에서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을 전하며 팬들을 흥분시켰습니다 미스터 트롯 지인 출신인 이명홍은 매번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지난해 트롯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로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1위를 거머쥐었고 그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인기 뮤직비디오 탑 100에 50주 연속 포함됐었죠 지난 5월 선보인 첫 정규 앨범은 솔로 가수 사상 최초로 발매 첫 주 음반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14일 101일간에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린 전국투어 단독 콘서트에선 17만 청중을 끌어모았죠 이명홍 오는 12월 2일에서 4일 부산 팩스코에서 또 10에서 11일 양일간 서울 고척댐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엽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